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4년 동안 주도했던 시의회가 6일 지선에서 또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에 한번 긍정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인 또 나름 평가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47명의 시의원 중 초선이 35명입니다. 75% 차지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으나 우선 상당히 의욕적인 활동들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조례로 발의 건수를 본다면 고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총 45건에 발의를 했었고 같은 기간 8대 같은 경우에는 30건, 7대는 7건이었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첫 행감대에도 보면 매우 허용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대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5번 발언을 총 88건, 법제 검토가 109건, 시정질문 30건을 기록했고요. 8대 같은 경우에는 5번 발언은 47건이라든가 법제에도 64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불륜특별연합과 가득신공항에 대한 지원, 슈퍼유치, 물정책연구 등 총 10개의 시의회 연구 모임을 출범을 시켰고요. 전체 연구 모임에 참가하는 의원 수가 77명인데 현재 시의원 수가 47명이니까 결국 2개 이상의 연구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 해결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불가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12월, 13일 날 심사 보류했던 부분들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는 역시나 국회도 마찬가지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 조례를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 또는 시정질문 이런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많다. 또 굵직한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민주당 8대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초선이 워낙 많았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기 35분이나 계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조례 건수라든가 법제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조금 보완할 부분은 없지는 않았겠다. 과연 이제 조례 발의라든가 특히 법제 검토 같은 경우는 100건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적절한 검토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5분 발언도 역시 건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 능력까지, 내용까지 담보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조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과정들에서도 보면 부산시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산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의회에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어쩌면 시를 도와주는 이런 모양새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라면 영어 상용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상용 도시 역시 시의회에서 애초에 두 차례나 보류가 되었었지만 결국은 명칭을 바꾸고서는 다시 원하는 다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은 어떤 반년간 활동에서 조금 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견제 기능들을 올바르게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문제점들이 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길롱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다지 시민들의 기도와 역할에는 높이는 미치지 못했다. 뭐 15분 도시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견제 기능들은 작용을 했지만은 문제 해결에 대한 근무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데서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어떤 반년이지 않았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명과 암 우리 시민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서 하나씩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박형준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견제를 효율적으로 해왔는가 사실 이건 출범하기 전부터 관심이었고 실제 시 내년도 예산안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저 박형준 공약사업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겉으로 모여지기에는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서 좀 같은 국힘이지만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박 시장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어린이 폭합 문화 초동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부산시가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당초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150억 정도였지만은 이것이 시일을 거치고 나올 때에는 200억으로 둥합해서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회에서 일정 정도 삭감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결정난 예산 규모는 당초 해당 부서보다 높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연 올바른 견제와 삭감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애초에 대폭 삭감을 했지만은 예규를 통해서 예산을 부활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하 센터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 그리고 도시명 청년 창업주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이제 같은 정당으로서 이제 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 기능들을 높여냈다라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시 그것을 살려내지는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발목 잡기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예산을 맞게끔 쓰게끔 유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불경 특별연합 폐지. 어제도 저희가 박지혁 교수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안체에서 경제동맥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폐지 절차 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게 본질이 뭔가요? 그러니까 불경 초광역 연합 특별연합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우선 특별연합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차례 연구라든가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연합 살려놓되. 물론 이제 박지혁이나 불경 차원에서 그런 이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놓는 과정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면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합의와 소통 과정 없이 애초에 박지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연합을 강조했고 활성화시켰다고 했던 장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러한 어떤 정책을 뒤엎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과의 합의라든가 소통 과정들이 없는 것에 대한 부산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그들로 좀 넘어갈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소송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만 지금 그 의결을 미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박형준 시장이 좀 더 키를 잡고 이걸 컨트롤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짧게요. 내년도 시의회에 대한 바람을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리할게요. 결국은 이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높여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라는 전문가들과 수많은 소통과 협력 과정들이 좀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의회와 협치와 어떤 소통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정말 부산이 좀 제대로 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시의회가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잘 안 됐던 것들 보면 소통 부재가 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한영 경실령 사무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